안녕하세요 주식전문가 승우아빠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시각은 4시 8분 지나가고 있구요 저는 장후에 마감 브리핑을 하고자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건데요 조회수가 꽤 나왔더라구요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제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구요 제 영상을 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좀 더 노출이 자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면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종목 아니면 뭐 지난주에 찍었던 한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좀 더 노출이 많이 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 그리고 뭐 매수를 되게 하시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 돼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 지난주 금요일날 보셨던 분 아마 품에 계실건데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재룡전기를 다시 한번 갖고 왔구요 자 이때 제가 금요일날 이었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까지 상승하는 동안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락하는 동안 뭘 보라 그랬죠 거래량 그리고 자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유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섹터 조정 지수 조정 그리고 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자 실적 성장성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차트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영상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오늘 자 오늘 상승은 마이너스 3% 에서 13% 까지 나왔습니다 금요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에서 플러스 13% 까지 상승 영상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매수해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전에 나스닥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절대로 손절이나 매도를 하시면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겠구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근데 나스닥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최소 최소 5에서 15%는 단기 반등 또는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구요 그 근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제가 상승할 수 있는 폭 상승폭 정확히 찝어드렸구요 그리고 매수 자리 정확하게 찝어드렸구요 자 이래도 사람들은 차트를 보는 것을 좀 덜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트는 이런 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차트는 후행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차트는 절대 후행성이 아니구요 앞에 있는 차트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차트인 거구요 그리고 그 차트를 보는데 기반이 되는 것들이 실적 재료 거래량 자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결합했을 때 차트로 인한 매매 성공률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제가 이날 뭐라고 그랬죠 자 이 땅땅땅땅 터진 거래량들 이렇게 많은데 자 이때 하락할 때는 자 이 하락할 때 이 거래량들이 여기 올라온 거래량들의 반도 안되잖아요 반의 반도 안되잖아요 이래서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제 말이 현실로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저께 영상 그 그저께 영상에서도 한전도 마찬가지였죠 한전산업도 제가 말씀드렸던 데에서 자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한전산업도 제가 이때 말씀드렸었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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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꼬리에 있을 때 제가 장중 녹화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그쵸 장중 생방송이었죠 그러면서 이때 이 아랫부분에서 쭉 올라와주면서 양봉까지 가주면서 이날 상승률이 7% 마이너스 5.7에서 마이너스 5.7에서 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제가 이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날 단타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신 또 한가지 얘기 드렸죠 절대로 지금 죽을 자리 아니다 반드시 더 간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2%에 자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 모든 부분들이 제가 25년 동안 25년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밥 먹는 거 빼고는 빼고는 주식에 미쳐서 공부를 해왔던 저의 은성력인 거고요 제가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 이 운성력을 통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는 도움을 드리고요 저는 저는 뭘 받는다고 그랬죠 구독과 좋아요를 받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게 되시고요 저는 채널에 채널에 성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서로 윈 윈 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제가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드릴 건 없고 이렇게 늘 어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자 항상 이렇게 영상을 뭐 장후반이나 장초반에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도 대응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초나 장중 라이브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자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바로 이건데요 자 여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위에 전화번호 010 4892 8918 자 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돼요 지금 오늘 어떤 종목이었죠 오늘은 재룡산업이었죠 야 재룡전기요 오늘 정말 놀랍게도 모든 전기 섹터 중에 유일하게 10%대 상승을 한 오늘 전기대장주였고요 전기 금일 대장주 유일하게 10%대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어차피 대장이 못 가면 대장이 못 가면 다른 종목도 못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대장이 대장답게 시원하게 11%나 뽑아줬고 최고점 13%나 뽑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그 수많은 전기대장주 중에서 정말 완벽하게 한 종목을 뽑아낸 거고요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실시간까지 대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자 010-4892-8918 번호로 자 재룡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선물을 또 하나 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자 오늘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지금 오늘 13%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죠 자 물론 하신 분들 당연히 계시고요 기존에 저와 함께 하시는 제 구독자님들도 하셨고 저 역시 했고요 자 씨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씨드 만들기 프로젝트 9월에서 1월 한정으로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이 씨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자 뭐라고 보내주신다 승우 제가 승우아빠라고 했죠 어 저희 승우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들 이름까지 내 걸어서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자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영상으로도 확인시켜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보세요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 재룡전기 매수하신 분은 13%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단타까지 하셨다고 하면 약 15에서 17%까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죠 자 무료 단기방 당일 주도주 단타 두세 정도 하루 3에서 5% 수익 가능 한달에 50에서 70% 수도적 수익 가능 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 만에 13% 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제 말이 절대로 거짓이나 허황된 게 아니라고 믿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쵸 믿음 증명했습니다 저는 자 제 증명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되고 자 재룡전기에서 재룡전기 13% 한전산업 한전산업에서 오늘도 2% 어제도 어제도 10에서 13% 자 그러면 벌써 10% 2% 13% 만 해도 3일 동안 이 종목을 했다면 몇 프로죠 벌써 거의 거의 30%의 수익을 이틀 만에 냈다는 겁니다 3일 만에 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따라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얼마를 갖고 투자하든 그건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시면 많은 대로 하시면 되고 적으시면 적으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이건 생각하셔야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10%를 먹는다 그러면 10만원이에요 천만원 가지고 1%를 먹어도 10만원이에요 1억 가지고 1%를 먹으면 100만원이고요 1억 가지고 10%를 먹으면 천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드를 어떻게 갖고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단지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재료용전기 지금 사시면 좋아요 한전산업 이제 사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뿐이지 제 매수나 매도 사인에는 절대로 강제가 없습니다 강제 매매 없습니다 저는 단지 좋은 자리 그리고 고점 자리 매수와 매도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찝어들릴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은 마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것도 어차피 무료예요 문자는 무료고요 매매도 본인의 의지입니다 강요 없고요 저한테 한번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저는 어차피 제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정말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제 곧 명절이죠 명절이라서 제가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고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는 모두 각자의 성향이 있죠 성향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향 나는 빠른 게 좋아서 단타를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안정된 게 좋아서 스윙이나 단기나 중장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큰 씨들을 굴리시는 분들은 이쪽에 많이 해당되시고 뭐 작더라도 이제 빠르거나 아니면 나는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원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는 뭐 단타 스윙 중장기 관점에서 모두 변합된 것 중에서 이제 오늘 특정 단타로 단타나 스윙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적중했던 거고 자 이 종목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애널리스트나 좀 이제 높은 기관에 있는 일하는 친구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런 자료들을 자 저한테 제 채널이 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서 보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이거는 어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종목은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할 거고요 최소 300%에서 1500%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한테나 다 드릴 수 없고요 선착순으로 드릴 겁니다 선착순 어 제가 지금 뭐 특별히 생각하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인원이 충족될 때까지만 먼저 여기 위에 문자 문자 전화번호 010 4892 8918 번호로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만 이 자료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 대왕고래라고 다 아시죠 지금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석유시첩사업 석유시추사업에 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종목 군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관에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기업탐방 기업탐방을 갖고요 기업탐방 그리고 실질 수혜가 가능한지 안한지 체크했고요 만약에 수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만큼의 이익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고요 이 제목 보시면 정부 주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참여기업 실질 수혜 후보군 이라고 했고요 보안등급 X등급이고요 기업 전망 기업 전망 투자 전략 보도자료 및 경제적 가치 주가 분석 및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몇 프로 라고 했죠 최소 300%에서 1500%까지 지금 예상하고요 실제로 가스가 나건 석유가 나건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석유 시추를 시작 하냐 마냐 자 이게 올해 말 그래서 내년 초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 투자에서 뭐 아람코나 해외적인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좀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결정난다고 하면 바로 시추 작업은 무조건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체 정책은 무조건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확률 99%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 있는 자 딱 두 종목 있습니다 두 종목 있는데 한 종목은 무조건 최소 10배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3배 이상은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석유 관련 종목이 10종목이 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소 최소 절반은 박살날 겁니다 박살납니다 자 왜 박살나냐 확정기업이 나타나면 기대로 갔던 기대로 갔던 종목은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드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 먼저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선착순 대로 오셔가지고 자 이 종목 받으신 분은 뭐라고 하시면 뭐라고 했죠 자 위에 010 4892 8918 번으로 승우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승우라고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이 종목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자 종목이나 종목이나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재룡 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재룡 승우 모두 보내주신 분들은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겠죠 이 혜택 꼭 챙겨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정말 큰 부자 되시고 저도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입소문 좀 나가지고 지인들 통해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제 채널이 정말 커지게 돼서 이제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다 탈 수 있는 좀 대형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채워드릴 거고 제 영상 또한 많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숭아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자 이동 영상